일종의 전염병인데 무섭지요? 어떻게 없는데요? 키스로 전염된 게 아니라는 건 확실해요 나 태어나서 한 번도 키스해본 적이 없으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저에게 다음과 같은 것을 허락하소서 살이 썩어가는 나완자처럼 모두가 저를 피하게 하시고 사지가 절단된 환자와 같이 묵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게 하시고 저를 지옥 속에 있게 하소서 나는요 평생 그 사람 될 강아지로 살았어요 아시죠? 난 거의 천여나 다름없어요 난 부끄럼 타는 사람 아니에요 전 이제 모든 쾌락을 갈구합니다 그게 죄라는 게 믿기지가 않아요 호필기란 거 생각보다 귀엽네요 죽여줘요 제발 팬파이어는 불사의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도 내 피로를 원하십니까? 신부님 오기를 기다렸어요 나랑 같이 가요 내가 이 지옥에서 데리고 나가줄게요 내가 이 지옥에서 데리고 나가줄게요 subscribe cho kênh lalaschool Để không bỏ lỡ những video hv